네, 반도체 혹한기에도 사야 할 종목은 하나 머트리얼즈. 자, 이렇게 오늘 신소장님의 시그널을 읽어봤습니다. 자, 하나 머트리얼즈, 어떻습니까, 지금? 네, 지금 2차전지가 워낙 강해서 그 사이클에 같이 동참을 하셔도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소재별로 굉장히 갈리고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이격 부담이 상당하죠, 지금. 그래서 이격 부담이 덜한 반도체를 미리 편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.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나 램 리서치, KLA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도 대부분 60개월 선에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하나 머트리얼들도 지금 60개월 선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6만 6,800원에 있던 주가가 3만 200원이 됐습니다. 일단 절대적으로도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고요. 그리고 이 위치상으로 딱 보더라도 굉장히 약간 편안할 수 있죠. 물론 위에서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으나 내려오고 나서 이제 딱 보면 우리가 롤러코스터 똑같죠. 롤러코스터 위에서 내려올 때는 으악 하고 소리 지르지만 밑에 도착하면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지만 마음이 편하잖아요. 일단 내려올 게 없다는 거에서.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위치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에 관련된 이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반등을 하는 거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특히 램 리서치가 식각 공정 분야의 1이기 때문에 램 리서치가 반등을 한다는 것은 식각 장비 부분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원형의 실리콘 웨이퍼를 감싸는 실리콘 링을 주력을 하고 있는.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까지 진출을 해서 TCK의 그 어떤 부분까지 침범을 하기 시작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는 실리콘 링을 만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그냥 간단히 여기서만 짚고 넘어갈게요. 아침에 샤워들 하셨죠? 샤워할 때 샤워헤드가 있죠? 샤워헤드에서 샤워기가 나옵니다. 내 머리를 감죠? 근데 머리 감기 전에 샤워기에서 샴푸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샴푸가 플라즈마예요. 막 뿌려주고 있어요. 근데 내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샴푸가 엉망진창으로 물 튀겠죠? 내 머리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죠? 그 링이 바로 이 실리콘 링이에요. 내 머리를 잡아주는 링하고 그 샤워기 헤드에 들어가는 그 소재 그걸 다 만듭니다. 전문용어로 일렉트로드라고 불리고 샤워헤드기에 해당되는 걸 잡아주는 걸 실리콘 링이라고 불러요. 근데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거죠? 내 머리에 있는 오염물질을 깎아내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바로 거기 들어가는 이 링 근데 그 링이 한 번 쓰고 나면 또 샤워할 때 또 쓰겠어요? 버려버리겠죠? 그럼 또 샤워할 때 또 새것 끼고 또 새것 끼고 샤워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머리에 끼는 링은 많이 필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각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랩리서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 버틸이어죠. 하나 버틸이어야 사실은 도쿄 일렉트로니 그 주력이긴 합니다. 2대 주주가 도쿄 일렉트로니기 때문에. 어쨌든 식각 공정의 난이도가 많아지면 아까 얘기를 들어서 샤워를 많이 하면 머리를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소재는 계속해서 소모가 되게 된다. 그런데 그 주가가 지금 50%가 빠져 있다. 이제는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산 공장 2공장을 건설계획에 발표했는데 아산 2공장이 완성되면 아산 1공장 대비 생산 능력이 2배가 됩니다. 미리 5년을 앞둬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60개월 선 5년 선에서 반등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. 5년을 앞두고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했으니 5년 뒤에 결실이 맺어지겠구나 하고 5년 선에서 미리 사서 이격이 벌어지는 순간 다시 차익 실현을 할 마음으로 가져가는 지금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나 머티리얼즈 낙포과대에 따라서 주목할 시기가 왔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? 하나 머티리얼즈 60개월 선까지 지금 빠져 있고요. 그 60개월 선이라는 것은 2018년의 고점과 2020년의 고점 그리고 지금 60개월 선 전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. 이 전에 하나 머티리얼즈의 역사상 이 전에 고점이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점으로 작용하면서 60개월 선까지 있는 곳이 3만 원 라인이에요. 하나 머티리얼즈의 사업이 완전히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이런 시각 공룡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이 실리콘 링을 주력으로 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이 회사 60개월 선까지 여기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여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처럼 60개월 선 반등하는 이 흐름과 같이 가면 좋겠죠. 그리고 왜 이거를 같이 가느냐고 하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무슨 도쿄 일렉트론에 직납을 하는 비포 마켓에 속한 업체가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결국 그래서 3만 원대는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될 가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60개월 선인은 3만 원대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